오늘은 오랜만에 포르쉐의 최신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포르쉐의 뉴스 월포TV 포르쉐에서 2019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2020 포르쉐 월드로드쇼를 개최를 한다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8월 11일에 업로드 된 피드입니다 2020 포르쉐 월드로드쇼 최고성능의 포르쉐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험할 수 있는 순간 무엇보다 국내 최초로 타이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PWRS가 한국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피드가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행사 기간이 2020년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렇게 꽤 긴 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C 사태 때문에 행사 기간을 좀 늘린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틀인가 3일 정도로 진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좀 길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최근에 수도권이 좀 말이 많기 때문에 이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뭐 어쨌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자면 포르쉐 익스피리언스.co.kr 이라는 사이트고요 월드로스쇼 2020 그리고 트랙 익스피리언스 2020 이렇게 두 가지 행사가 사실은 개최가 되겠습니다 행사 장소는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진행이 되는 만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참석하시기 되게 용이할 것 같아요 기존에 저희가 서킷 같은데 가려면 좀 시위로 나가야 되는데 일단 요거는 팝업창이 더 내려가지 않아서 사실 돌리면 돼 행사 기간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8월 29일부터 9월 14일까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월드로드쇼는 9월 10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는 트랙 익스피리언스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는 점 참가 신청 방법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포르쉐 experience.co.kr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하단에 월드로드쇼 트랙 익스피리언스 두 가지 탭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월드로드쇼부터 어떤 행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월드로드쇼라는 것은 포르쉐의 다양한 라인업의 차종들을 실제 서킷에서 시승 겸 약간 스포츠 주행까지 조금씩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타이칸을 타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여기 보면 지금 차량 라인업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상세한 행사 내용을 좀 보시면 행사는 당일날 시작해서 당일날 끝나는 하루짜리 행사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9시 반부터 체크인을 하시고 쭉쭉 진행해서 총 4세션의 주행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특이한 게 한 세션이 70분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70분 동안 한 차량을 탑승을 하실 것 같지는 않고 로테이션을 하면서 여러 차종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총 4세션 동안 대부분의 차량을 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 데모랩이라는 것은 참가자들끼리 나름의 기록 경쟁을 좀 통해서 그 이후에 시상까지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3, 40만원 정도의 참가비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현재로는 지금 참가비에 대한 안내는 나와있지 않아서 정확한 거는 실제로 참가 신청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단에는 참가 신청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오전에 앞서서 아까 지나간 2020 폴쉐 월드로드쇼의 라인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것도 안 내려가 아, 서퍼레스 봤네 아, 이 페이지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718에서는 982가 현행 새롭게 나온 박스터 카이맨 모델이 코드네임 98이죠 카이맨 GTS 4.0이랑 일반 그리고 GTS 모델 두 가지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박스터 같은 경우에는 T와 S 모델이 있습니다 S는 흔히들 다 알고 계실 거고 T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출시를 하지 않았지만 경량화를 통해서 약간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심지어 손잡이도 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끈 같은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수동 모델이라는 거 푸르쉐 수동을 직수차가 뭐 이거 직수로 가지고 온 거니까 직수차겠지만 타보실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나메라를 보시면 파나메라 GTS ST ST가 뭐냐 스포츠트리스모의 약자거든요 외건이에요 외건 국내에는 판매하지 않는 모델이고 그리고 파나메라 GTS 그리고 파나메라 하이브리드까지 이렇게 세 가지 차종이 준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1를 보시면 근데 저기 그냥 하이브리드 아닌 거 같은데? PHEV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 비퀄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911 모델이죠 현행 지금 8세대 모델인 992의 터보 S 쿠페 그리고 992의 4S 카브리오 이거 C4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카레라의 약자입니다 카레라 4 4S 카브리올레 4S 쿠페 4 쿠페 그리고 일반 S 카브리오 카브리올레 그리고 노말 카브리올레 노말 쿠페 그 다음에 991 991 컵카 컵카가 뭐냐 이거는 왜 992가 아니라 991이냐 우선은 컵카는 일반적인 상용 차량은 아니고요 레이스를 위한 전용 차량이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사진 하나 첨부해 드릴 테니까 요런 차고요 네 이게 991인 이유는 아마 992는 컵카가 아직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991을 통해서 이제 튜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차량일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차를 타볼 수 있다고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992 이건 뭐죠?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뭔지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 카레라가 안 붙어있는데 그냥 992 C2 쿠페 이거랑 뭐가 다른 차죠?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마칸는 마칸 터보와 마칸 GTS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노말 따위는 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기대주 네 타이칸의 터보 S와 터보 모델 두 가지로 준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고추는 쿠페 터보 S 하이브리드 그리고 쿠페 터보 그리고 카이엔 S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벌써 뭐 한국에 없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카이엔 GT 4.0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동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타볼 수가 없는 그런 차량이 되겠죠 그리고 박스터 T가 있겠고요 그리고 파나메라 GTS 스포츠 트리스모 컵카 그리고 뭔지 알 수 없는 992라는 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칸에서는 마칸 터보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죠 요게 있겠고 카이엔에서는 카이엔 쿠페 터보 S 하이브리드 요거는 또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참가를 하시게 된다면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여러 차들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겠네요 그리고 요기가 지금 잘려가지고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차량의 라인업은 변경될 수도 있다 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참가 신청 방법입니다 참가 신청 방법 같은 경우에는 누르시면 NG Start 나오는데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패스워드가 뭐냐 바로 초청장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점 초청장에 패스워드 16자리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요 초청장 같은 경우에는 딜러사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원이 아닌 모 딜러사에 요청을 했었는데 자리가 없다고 선착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빠꾸를 먹었었죠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제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담당 딜러분께 연락을 해서 작년에도 못 갔는데 올해는 꼭 한번 가고 싶다 참가할 수 있겠느냐 오늘 봤더니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신다는 걸 보니 아마도 올해도 못 갈 것 같은 그런 슬픈 예감이 듭니다 그렇다는 점 그 다음으로 트랙 익스피리언스 요거는 뭐냐 이거는 좀 더 심층적인 드라이빙 스킬을 뭔가 레슨을 받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레이닝 레벨로는 프리스티전하고 퍼포먼스 두 가지 레벨이 있고요 프리스티전 같은 경우는 9월 11일, 12일 양일간 진행이 되고 퍼포먼스는 9월 13, 14일 요렇게 양일간 진행이 되겠고 각각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프리스티전은 165만원의 참가비가 발생을 하고요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198만원의 참가비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뭔가 이제 전문 드라이버에게 배우는 만큼 참가비가 꽤 비싼 가격이 든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두 가지 코스 전부 다 1박 2일로 진행이 되고요 드라이빙 세션에서 이제 실제 주행을 할 때는 이제 뭔가 전문적인 코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뭐 질의응답 시간도 있고요 뭐 영상을 통해서 또 분석도 해주는 그런 가이디드 드라이빙 슬로우 퍼포먼스 코스에서는 비디오 분석을 해주네요 좋네요 이것도 참가신청을 눌러보시면 알 수 있듯이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못 먹는감, 그림의 떡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뭐 아무래도 그 저처럼 그냥 일반 계약자들 보다는 실제 오너분들은 이제 들러분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좀 드는데요 네 요런 것도 있다라는 점 이게 참가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어 못 갈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에게도 좀 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분은 담당 딜로 혹은 전시장에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포르쉐 코리아에서 진행을 하는 월드 로드쇼 그리고 트랙 익스피리언스 이렇게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가를 하는 데는 약간 초청장이라는 조건이 붙지만 뭐 참가를 하시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신선한 차량들을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것도 트랙에서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요 뭐 참가 의향이 있으신 분은 바로 지금 연락을 취해보셔서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최대한 참석을 하도록 시도를 해 볼 거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된다면 다 같이 월드 로드쇼에서 함께 뵙비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가실 마음이 전혀 없는데 초청장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저에게 기증을 해 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럼 저는 또 다음에 포르쉐의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포티비 나서정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금바 포르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